오늘 뭐하러 가는거냐면 오늘은 재밌는 구경이 될거에요 내 머리가 왜이러지지... 근데 혜연이 얼굴을 찍게 해줄려나 모르겠다 꽉 차가지고... 사실 꽉 찼다기보다는 유효기간이 다 돼가지고 아는거에요 이만큼 나이 들었다는거지... 그래서... 그래서 우리 남색으로 바꿀거에요 귀여워 결국 혜연이는 이마도 타고 귀도 넘기고 렌즈도 벗기고 아 다행히 머리를 안멋궈도 되네 응응 살짝 엣지만 해봐 여권사진 같이 찍는거 신기하다 혜연이가 안받고서는 잘 찍혔어 아니 나는 원래 그걸 유지하고 싶었는데 아 찍고있었어? 거울로? 찍고싶으면... 저는 이정도로 아니 찍고싶은 놈이 가능해요 이쁘다 이쁘다 먼저 얇으면 살짝만 넣을까요? 좋아요 하나 더 찍고 하나 더 많이 보이셔가지고 지금 사진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요 한 번 더 올려주시고요 한 번 더 올려줄게요 하나 더 올려줄게요 눈치... 죄송합니다 아 눈썹을 정리를 안해가지고 눈썹을 까난데 굳이... 많은 옷 중에 이 조그맣을... 다시 눈썹 칼을... 아 나는... 약간 약간 예뻐서 그런거 같아 귀여운데? 귀엽다 아 혜연이 앞머리 자른거 처음이잖아? 응 이거 최근에 많이 가르셨어 맞아 어때? 귀엽다 아몬라? 아몬라 드디어 점심을 먹고 시청에 왔습니다 잠시만 먹었어 근데 다행히 우린 시청 바로 앞에 살아서 편하다 그치? 비밀이야 아 그래? 왜? 비밀 아니야 종합민원실 보여줘 들어봐 아니 혜연아 카메라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가 아니라고 멈춰바라 그래야지 심중히 기재하래 글자 글자 잘 써야돼 왜? 이러면서 끝날까? 응 응 응 응 오늘 처음 여행 가는 사람도 이렇게 여권 신청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이야기 따로 하려다가 봤는데 여권 신청한다고 엄청 많아 다른 민원은 이제 다 웬만한게 인터넷 다 되니까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것도 이제 인터넷 되잖아 왜? 여권이 어떻게? 사실 저희도 그냥 재미를 위해 논거거든요 시청으로 아 그래? 네 감사합니다 롤러 갈린단 하하하하 빵구뚫뚫린 우유 여권 오빠 이거 좀 들어보라니까 아니 손님 어떻게 들어가 재야 편지로 뾰쳐내려 언제 넣었냐 재야 아 진짜 시끄럽게 간단하